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만 힘내면 이제 곧 수능 보고 행복한 시간들이 다가올거야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하도록 하자 우리 다같이 한번 화이팅 해보자 얘들아 화이팅! 존경하는 리터수 학생 여러분 많이 힘드십시오 하지만 조금만 힘내십시오 거의 목적지에 다 와갑니다 삶은 만남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만난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 수능 대박을 지원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양평인트수 학원 학생 여러분 저는 TS와 담임 비비타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앞으로 사실은 많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성적을 올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니까요 차분하고 열심히 진행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원하는 대학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대박! 가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스투스 양평 학생 여러분들 숨지 마시고 시험에 응합시다 화이팅! 양평인트수 학생 여러분 양평인트수 학생 여러분 아마 이스투스 양평인트수 학원 시스템을 잘 따라왔다고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모든 행운들이 너희들 팬이에 함께하기를 기도할 테니까 다함께 수능 대박! 화이팅! 양평인트수 양평인트수 학생들 양평인트수 학생들 고원장 선생님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많이 긴장되겠지만 지금까지 최선 다음만큼 수능 날 쫄지 말고 수능 시험지에 집중합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양평인트수 학생들 수능 대박! 화이팅! 안녕하세요 학생관리아이팀 최봉호입니다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멋지고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여태까지 잘해왔듯이 수능 날까지도 열심히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험생 여러분 짧게는 지난 1년 길게는 초등학교부터 12년 그 이상 정말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오랫동안 열심히 하셨으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 받기를 기원하고 원하는 학교에서 수학하는 성능 젊음을 만끽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세군 선생님님 이상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학생들 당신까지 관심과 너무너무 생각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방금을 치시기 위해 더 최선을 다해서 우주의배를 조심히 합니다 우리 학생들 수능 대박 나시고 수능 만점 받기를 기원합니다 이투스 양평기숙학원 수험생 여러분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양평기숙학원 학생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이 좋은 결과로 보답되길 희망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하던대로 하면 될까? 양평기숙학원 수험생 여러분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이투스247 양평기숙학원 여러분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 대박 양평기숙학원 수능 대박 강형기숙학원 수능 대박 갓자 아 시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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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매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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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텅스 학원 화이팅입니다!